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72호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현 정부의 복지 철학을 담은 장애인 정책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한덕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서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권익증진 등 9개 분야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제6차 종합계획기간 동안 필요한 총 소요 예산은 약 31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보고된 추진 방향을 토대로 정부는 올해 모의 적용 연구를 거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연차별 시범사업과 법령, 시스템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구의 형태와 대륙의 위치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종이 점자 지구본을 전국 시각장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QR코드를 삽입해 지도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고 기호와 글자 크기를 키우는 등 저시력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한편 이번에 배포되는 지도의 출력용 파일은 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해온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우선 스마트 전시관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키오스크와 이와 연계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박물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서비스를 구축해 수어로 질문을 하면 질문의 의도에 맞는 내용을 3D 수어 아바타가 수어로 대답합니다. 다만 수어 검색 서비스는 아직 개발 단계로 향후 대량의 수어 학습 데이터 구축 등 지속적인 보완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화 취약계층이 전시관을 원활히 관람할 수 있도록 돕는 최첨단 서비스의 접목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전시관에 최첨단 서비스 사용 이해 정도나 사용 방법 등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네요.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